지금도 일부 중부와 영남에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인천을 비롯한 중부 서해안에는 헬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만조 시각과 맞물려서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니까요.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더 이어질 텐데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원도 높은 산지에는 천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해,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내일 오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내륙에는 도로의 살얼음이 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종일 쌀쌀하겠고요.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